안녕하세요 저널입니다. 미국이 반도체 직접 제조를 향한 의혹을 드러낼 때마다 등장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공학계열 인재를 소위 갈아 넣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산업인데 미국 근로문화가 이를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는 지적인데요. 같은 논제의 기사를 포춘지에서 내놨습니다. 아예 대놓고 TSMC의 살인적인 근무 방식에 미국 노동자들은 결코 적응하기 힘들 것이라는 내용인데요. 바이든이 반복적으로 미국을 위해 완성했다고 제창하는 반도체 법안을 통해 2030년까지 미국 내의 4만 2천여개의 반도체 분야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정책 방향에 발맞춰 미국 아리조나에 신규 공장을 두 개나 새로 건설하고 있는 TSMC는 일자리 역시 우선 4,500개가량 새로 확충할 것으로 알렸는데요. 포춘지는 지속적으로 이어져왔던 TSMC 퇴사자들의 증언을 모으고 추가로 신상공개 금지를 요청한 내부자 인터뷰를 전하며 TSMC의 미국 도전이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 8월 내부 엔지니어가 적은 글에서는 사람들이 한 달째 사무실에서 숙식을 해결했다며 12시간 근무는 기본이고 주말 교대도 흔하다. 이곳의 워라벨이 얼마나 살인적인지 마땅히 말로 표현할 방법조차 없다고 폭로하고 있습니다. 근무 시간만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내문화 전반을 지적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신원을 비공개로 해줄 것을 부탁한 TSMC 5나노 공정 분야 6년차 직원은 포춘지와의 인터뷰에서 물론 TSMC 측에서는 업무와 관련된 상황이라면 의견을 합리적으로 제기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이조차도 엔지니어 혹은 차장이 부서장 직급에게나 가능한 얘기라며 매니저급이 자신들의 의견을 더 상급 관리자에게 표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냥 안된다고 사내문화를 비판했습니다. 지난 2월 8만 5천명의 멤버를 둔 대만 TSMC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우리 급여는 하루 10시간 근무를 조건으로 책정되어 있지만 업무를 마치기 전에는 퇴근조차 못한다. 라는 글이 작성되기도 했습니다. 세계기준 TSMC 노동자 이직률은 2017년도에도 이미 10%를 넘어 있었는데 21년 들어서는 17.6%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17.1%에서 15.7%까지 줄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높은 삼성 4.1%에서 5.6%로 늘어났지만 현격히 낮은 수치인 인텔과 비교해보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장을 미국내로 들여오게 하고 기술을 강제로 공개하게 한다고 미국이 반도체 산업을 집어삼킬 수는 없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인데요. 근로문화 차이로 인해 발목을 잡힐 거라는 지적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사합니다.